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?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요 양쪽 다 불편하세요? 양쪽은 아니고 왼쪽 눈이 좀 뻑뻑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눈이 참 예쁘시네요 네?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 보시고 왼쪽 눈을 감았다 떠보시겠어요? 네 음 좋습니다 그럼 제 쪽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환자분 그만하세요 부끄럽게 위에 장난치시고 부르세요? 제가 뭐 장난을 쳤나요? 딸은 괜찮았어요 아 뭐가요?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어떤 거? 여기요? 네네네 네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내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환자분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? 뭘 눈을 못 뗀다고 네?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거 읽어보라고 해서 저 이거 그대로 읽은 건데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농담 적당히 하시고 네? 저 농담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펜을 따라서 한번 쳐다보실게요 네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 환자분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 시선이 네? 무슨 시선이요? 제가 쿨한 편이긴 한데 아직 환자분하고는 그런 적이 없어서 아 아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냥 펜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라고 해서 환자분 네? 솔직히 여기 눈이 안 좋아서 온 건 아니죠? 아니요 저 눈 안 좋아서 온 건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것도 나쁘지 않네요 조금 먹혔어요 네? 뭐가 먹혀요 자 그러면 시력이 저하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장례 치지 마세요 오른쪽 눈 가려주시고 네 여기 사 기 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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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훅 들어오시네요 네? 뭐가요? 사기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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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 중이긴 한데 지금 대답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자 집중 좀 할게요 안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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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른 건 안 보이시고? 네 너만 안 보여요 저도 환자분만 보여요 진심이었네요 환자분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저 너만 보인다고요 너만 한 번만 말해요 그렇게 자 됐고요 됐다고요? 선생님 이거 검사 끝이에요? 다른 검사 안 해요? 음 마지막으로 안압 검사 좀 할게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럼 준비 무슨 준비하면 돼요? 음 바지 좀 벗어주세요 네? 준비하고 계세요 어 선생님 되요 예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